에이, 나이스 미쳐. 레츠 고, 광주. 광주, 도놈어리, 도놈어리. 아이, 베스트 드라이버. 도시에서 슬픈 절차는 도망다닐 때가 많았는데 택시 안에 두 사람은 딱 있으니까 기차에서 택시도 더 이제 작아졌어. 그래서 아주 어색한 침묵이 많이 흐르곤 했죠. 워낙 토마스 그분이 성격이 너무 좋고 특히 작년 여름은 여러분들이 잘하시지만 너무너무 더운. 그리고 뭐 영화 보셔서 하시겠지만 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뭐 몇 개월 내내 다 밖에서 촬영을 하는 강행군인데도 웃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그랬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배우이신 것 같아요. 제시가 영어 쪽과 대장해. 네. 추출 한 번 확인할 지 했어요. Are you a.. 리포터를 아 seeds? смер zab khchun adam 둠atility 아 полез 오래전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